필수문법 다지는 시간. 어떤 색깔이 좋아보요? 틀린 부분은요? Welcome back! 근철쌤입니다. 오늘은 의문사 덩어리, 그 다음에 동사의 다양한 형태를 함께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금방 나왔던 거 5초 드립니다. 어떤 색깔이 좋아보요? 얼뜻 보면 맞을 것 같죠? 오늘의 포인트, 덩어리 표현은요, 한데 묶어 놓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색깔이 좋아보요?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좋아보요 색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말과 마찬가지로 what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lor는 함께 묶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at color looks good.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 나온 color 할 때 얘가 하나죠? 하나. 어떤 색깔 하나가 좋아보요? 라고 해서 동사에 s가 붙어요. 물론 여러분 만약에 what colors 라고 했다면, what colors? 어떤 색깔들이 좋아보요? 라고 할 때는 당연히 what colors look good.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에 여러분 s 붙이는 것과 이렇게 명사에 s 붙이는 것을 헛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사에 s가 붙는다는 얘기는 여러 개, 동사에 s가 붙는다는 얘기는 주어가 한 개이고, 나눠 빼놓은 3인칭일 때, 현재일 때 이렇게 s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구어체에서 연결시키면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색깔이 좋아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나한테 어떤 색깔이 좋아보요? 앞에 나왔던 what color looks good. 이때 to me 를 안 쓰고 나한테 딱 접촉해서 내가 뭔가 옷을 입으면 이렇게 표면에 접촉을 해서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on me 라고 쓴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2번, 금방 푸실 수 있겠죠. 여기서 달라진 것은 what이 아니라 which이죠, which. 자, 그러면 which looks better jacket. 자, 뭐 어떨까요?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켓, 어떤 웃돌이가 라고 했으니까 얘가 묶여야 되겠죠. 그래서 which 자켓을 묶여, 묶어주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looks better. 하나니까 looks 할 때 s가 있는 거고요. 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what jacket과 which jacket.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자, 준비해놨어요. what은 뭐가 어떤 웃돌이가 어울릴까? 이게 전혀 뭔가 선택권이 없고 막연하게 전체를 두고 그 중에서 뭐 수십 개건, 수백 개건 그 중에 하나면 what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민고민하다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로 축약이 된 거죠. 뭐 두 개 중에 내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이면 위치가 좋더라. 라고 해서 고급, 중급 문법까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느낌? 네, 자, 어느 재킷이 내게 더 좋아 보여? 라고 할 때는 which jacket looks better on me? 라는 식으로 역시 여기도 언 쓴다는 거 잡아가세요. 3번, 어떤 영화를 추천해? 네, 이것도요. 이제는 여러분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어떤 영화니까 얘랑 그렇죠, 무비랑 한 대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얘를 이루어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what movie do you recommend?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해놨죠? what do you recommend movie?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을 추천해? 영화 이상하니까 어떤 영화를 추천해? 그래서 what movie? 라는 부분과 똑같이 여기도 어떤 영화 이렇게 왔던 것처럼 파란 색깔 바꿔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입에 붙이시고요. what movie do you recommend? 그러면 movie 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책 what book do you recommend? 그렇죠? what food do you recommend?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exercise do you recommend? 어떤 운동을 추천해? 다 가능합니다. 금방 나왔죠? 어떤 음식을 추천합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고민인데 자 어? 샘 which food? 어? 묶어놨는데? 이거 틀린 거 없는 거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문제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덩어리 표현을 묶어놓은 건 너무 잘했죠. which food? 그 다음에 그런데 질문일 때에는 두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말할 때 안 들린다 하더라도 which food do you recommend? 이런 식으로 안 들린다 하더라도 두가 있어야 정확하게 문법을 쓰고 있다. 이걸 안 쓰고 그냥 늘상 이렇게 써버릇하면 못 배웠다는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쓸 필요 없죠. 됐죠? 자, 그래서 which food do you recommend? 됐어요? 어떤 책을 읽는 중이야? 네 자 what are you reading a book? 어? 이거는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what 하고 여기 있는 그 다음에 a book 하고 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당연히 what book이라고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read a book 할 때처럼 하나는 항상 어가 있고 여러 개면 s가 붙잖아요. 지금까지 어 나 s가 그렇죠? 어 같은 것이 그대로 따라갔던 적이 없죠. 그래서 이미 앞에 어떤 어느 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느 책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what 같은 것이 붙으면 어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한 권인지 여러 권인지 어떻게 보여줘요? 그럼 여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s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 중이야? 그럼 여러 권 읽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한 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정리하시면 편하세요.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what book are you reading? 이런 식으로 진행형일 경우에도 다 적용되더라. 그래서 다양한 동사의 형태를 지금 맛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진행형 하나 더 연습 6번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이야? 자 틀린 곳은 are you watching? 이거는 금방 진행형 우리가 연습했던 거 나왔고요. 금방 배웠던 표현을 그 포인트를 모르면 얘를 그냥 지나가기 쉽다고요. what a program? 이거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써야 돼요? 얘를요. 그렇죠. 잠깐만요.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당연히 얘를 지워야 되겠죠. what program are you watching?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 표현을 한 대 묶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 같은 것이 오면 얘를 빼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거죠. what program? 어떤 프로그램을 너는 시청하는 중이야? what program are you watching? 여러 개를 보는 중이면 s 붙이면 되고요. 어느 것이 내 가방이야? 다양하게 연습합니다. 네. 틀린 곳은 어디일까요?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덩어리 표현은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 넣을 수도 있는데 묶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묶였나요? 예외가 아니고요. 덩어리 표현을 묶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형태예요. my 같은 것은 나의 이란 뜻이죠. 반면에 mine 하는 것은 나의 것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which is mine bag은 우리말에서 어느 것이 내 것 가방이야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나의 가방 이런 식으로 my bag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my bag which is my bag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묶던 얘를 앞에 묶던 이렇게 뒤에 my bag처럼 묶은 덩어리 표현은 한 대 묶어주는 게 맞는데 그럼 쌤 금방 나왔던 방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이거 되죠. which bag is mine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which is my bag 이렇게 묶던지 아니면 which bag 어느 가방이 내 것이야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어느 가방이 내 것이야 아니면 어느 것이 내 가방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8번 어느 쪽이 너의 차량이야 너의 차야 역시 놓치기 쉬운 거 연습하지 않으면 뭔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유얼은 너의 라는 단어죠. 반면에 유얼즈 하고 s가 있으면 너의 것입니다. 너의 것 그래서 것일 때에는 이렇게 s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which car is your 까지만 쓰면 어느 차가 너의 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반면에 which car is yours 그러면 어느 차가 너의 차야 너의 것이야 그래서 어느 차가 내 것 그래서 이거 s가 하나 더 있는 것 때문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것으로 딱 간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다시 한번 보세요. which car is yours 하고 s를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s 됐습니다. 자 9번 아니면 which is your car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구조로 쓸 수 있어요.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 또 혹시 질문 나오실까 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맞춰드릴까요? 예 얘는 1번만 틀린 거고 which car is yours 어느 차량이 내 것이야 그 다음에 which is your car 어느 것이 내 차야 이런 식으로 자 9번 어느 나라를 방문해야 될까 네 what country I should visit 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보세요. 덩어리 표현을 한 대 묶는 것은 what country 해서 what과 country 떨어져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거는 틀린 거죠. 얘는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what country 처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what country what country 그럼 둘 다 맞죠? 근데 I should visit 라고 질문이 나왔죠. visit 할 때 여기에 나오는 should가 쓰이려면 질문일 때에는 I should가 아니고 should I should I 처럼 이렇게 쓰셔야 지금 의문문이구나 질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what country should I visit 어느 나라를 내가 여행해야 될까 두 개만 남았다면 which country should I visit 하는 식으로 그죠? which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hat과 which의 구분도 됐고요. 마지막 10번 어느 넥타이를 매야 할까 자 그러면 which tie should I wear a tie 이거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그렇죠. 왜? 타이를 두 번씩 쓸 필요가 없죠. 어느 타이를 should I wear 내가 외워야 될 매워야 할까 매야 할까 그 다음에 하나의 tie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 그래서 덩어리 표현 묶는 거 중요하니까 which tie 가 들어온 것은 맞고 얘는 맞는 거죠. 여러분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should I 쓴 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까지 잘 썼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거 얼뜻 보면 이거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보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말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which tie should I wear? which tie should I wear? which tie 뭐 둘 중에 어느 거 몇 개 중에 어느 거 제가 골라 매워야 할까 라는 식으로 끝 영어의 튼튼한 뼈대는 알고 계시죠? 알평문총은 평생 쓸 수 있는 문법 90% 정도 여러분 다 잡아가실 수 있고요. 모치필총은 이거는 모르면 치명적인 필수문법 총정리니까 필수문법 단어예요. 그래서 둘 다 문법 관련되어 있고요. 얘가 기초와 생기초라면 알평문총은 평생 여러분을 이렇게 탄탄하게 뼈대를 잡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 매순간 하는 일 즐기셨죠? 네 필수문법 연습 탄탄하게 하는 열네 번째 시간 어느 색깔이 어떤 색깔이 좋아 보여 라고 할 때 어떻게 쓴다고요? 칼러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what color looks good 그 다음에 나한테 좋아 보여 라고 쓴다면 what color looks good on me 라는 식으로 on me 까지도 여러분 쓰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on me 그쵸? what color looks good on m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의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